네, 미일 전상회담을 하기로 일본으로 갔죠. 그리고 코드 해외 하기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한 IPEF를 전식으로 질범시키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자, 23일이니까 어제죠. 미일 전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견제 안보 이야기라기보다 대만을 지킨다, 지켜야 한다. 타이완 해협의 현상유지에 미국이 관여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근사적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즉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짐건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현재까지는 애매하게 답변을 해왔다고 합니다. 애매하게요? 네네, 애매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근사 개입을 하겠다. 이러한 말을 되도록 삼가해왔다. 삼갔다. 이게 현재까지의 미국의 역대 정권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근사적으로 관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알았다, 예스. 예스라고 하던데요? 예스. 그게 우리의 약속이다,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걸까요? 이거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니까 크게 하나의 도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간파시켰다.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경고가 되는 거군요. 네. 이 이야기가 가장 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견제 안포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러나 물론 견제 안포 측면에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IPF를 질범시켰습니다. 일본에서요. 이게 가장 오른쪽이 인도의 모디스상이죠? 네. 네. 아마 저기 오늘 있는 코드 정상회의 때문에 일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코드하고 IPEF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코드의 견제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4개국의 군사동맹자입니다. 군사동맹. 그런데 IPEF는 4개국 플러스 아세안 그리고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제협력제. 그런데 현재까지 이러한 견제협력제는 TPP, CPTPP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하고 IPEF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CP, TTPP 이거는 TPP라고 좀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 있는데 또 왜 만드냐.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너무 경제 공동체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RCEP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의 견제협력제. RCEP. 그거는 중국 중심이니까 일단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경제공동체하고 IPEF는 뭐가 다릅니까? 네. 먼저요. 보통 견제협력제라고 하면 큰 FDA 제재로 생각하잖아요. FDA라고 하면 이게 뭐가 득신이죠? FDA라는 것은. 서로가 회원 당사국들 간에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를 낮춘다든지. 그렇죠. 관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TPP, CPTTP도 아주 고대한 FDA로서 관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회원국들 안에서는 관세를 낮춰서 서로 무역을 하기 편하게 하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TPP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현재 일본 중심으로 TPP, CPTTP는 의무지경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나 순수하게 그러한 관세 돈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IPEF는 관세를 낮추는 기능이 없습니다. 관세 기능이 없습니까? 없어요. 이상하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나누는, 공유하는 그 나라 끼리의 견제협력제.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폐제하여서 이제 우호적인 나라끼리 견제협력제를 만들어가지고 사프라이체인, 공급망을 더 확보하겠다. 이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관세 문제가 들어가면 미국도 고르지 아픈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무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있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좀 수상하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코드, 근사협력제의 견제판이다. 다른 나라를 폐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물론 우리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를 폐제할 생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는요. 일본의 뉴스는 모두 대중국 견제용의 견제협력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부분을 좀 약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은 정확하게 대중국 포위망 중에 하나, 이게 IPEF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좌우간 최근에는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위망이 너무 노골적인지라, 여기서도 역시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 때 시작된 본격적인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전쟁, 이것을 또 근사력까지 동원시켜가면서 또 중국 포위망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향이 코드하고 IPEF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IPEF가 경제 분야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이 안에 또 사실 경제력이라는 게 또 국방력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네.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키스도 이제 중국한테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 키스를, 견제, 근사 이런 게 모두가 브록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에 하나의 브록이 생기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브록 세계가 생기고요. 브록 세계가 이게 고작화가 되면 브록 대 블록로 이게 대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냉전 시대에 콘산 체제하고 자유주의 진영이 이게 브록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완전히 진영화 되어 있었죠. 전 세계가. 네. 이게 그 각지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 미국하고 당시 소련의 대리전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세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또 그런 세상이 또 올 수가 있겠네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하나가 테르진은 더 미치수이기 때문에요.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브록,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록,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세계가 어느 정도의 브록으로 나눠지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그럼 브록의 경계선에 있는 나라가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일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국이 우리를 많이 챙겨준다.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자, 키시다가 미사일 방어 체제를 일본에 만들겠다. 또 그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회담에서 했습니다. 방역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방역 능력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여기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했죠. 네. 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자극적인 말을 방역 능력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뿐인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미일 쪽의 건던 선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양극 간의 역할 그리고 인물을 친화 그리고 건던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까지 일본의 역할은 흐방 쪽에서 미국을 돕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역할의 사실상 친화를 말하고 있고요. 그거는 미국하고 함께 사실상 전투에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일본 세게 나오네요. 네. 그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한 것뿐이고요. 그러면서도 한미를 건조를 간절했고요. 이거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 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바이든하고 기시다는 이것은 항상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이 립서비스를 했죠. 유엔 암보리가 개혁될 때가 오면 이렇게 단서를 다루면서도 일본의 사임위사국 진출을 취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보니까 일본 신문 보면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을 했던데요. 사실상 이것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유엔 암보리 이사국 진출을 1990년대부터 쭉 이야기해왔습니다. 뭔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유엔이라는 조직은 미국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암보리 이사국은 또 다섯 개 나라가 있고. 그 다섯 개 나라가 모두 찬송해야만이 일본이 사임위사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개 나라, 미국이 취재한다. 영국이나 브란스도 취재하겠죠. 나머지 두 개 나라는 일본이 사임위사국이 될 것을 취재할까요? 러시아하고 또 중국은? 그럴 리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이번에 당장 러시아만 해도 비우호국으로 분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외교관을 주방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그물을 그고 있는 것이고. 교수님, 여기서 바이든이 앞에 단서로 달은 안보리 개혁시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안보리를 개혁한다는 이야기는 또 옛날부터 나와 있어요. 안보리는 다섯 개 나라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먼저 유엔이 질병됐을 때 50개 정도의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다섯 개 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보리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안보리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도 들어가겠다. 확대가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안보리 개혁에 먼저 유엔의 참여 국가의 3분의 2 정도가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안보리 개혁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 다섯 개 나라가 모두 찬송해야 합니다. 강의 이사국인 미, 영, 어떻게 되죠? 청국, 로시아, 영역, 프랑스. 다섯 개 나라 모두가 이거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찬송해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다섯 개의 이사극이 그런 안보리 박대에 찬성한다면 이미 했어요. 왜냐하면 200개 정도가 유엔의 가맹극이 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섯 개의 안보리 이사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에서 아예 탈퇴를 해버리면 탈퇴해버리면 유엔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 중심의 역시 블록왕 같은 자기들 진영의 유엔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중심의 새로운 유엔이 더 생기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에스 벤님께서 일본은 전범국가인데 누가 찬성할까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유엔 혼장에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유엔의 목적은 적극으로부터 세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 적극은 독일, 일본, 이태리라든가 탄시의 뭐라 그럴까 어쨌든 2차 대전에서 패전한 나라들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엔의 혼장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안 되겠네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은 유엔이 사라지고 새로운 극제 무슨 무슨 연합이나 콘돈죄가 생기면 그때 일본이 자라면 러시아가 바지고 증급 바지고 그거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본이 미국 쪽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미국이 이기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러시아하고 증급이 합해가지고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럼 새로운 국제질서가 또 탄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그때 3차 세계 대전이 되면 진짜 인류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특별한 내용은 가운데 있는 기시다가 한 말인데 2023년 내년이에요. 내년에 G7 회담을 일본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때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겠다. 자기 지역구 아닙니까? 네. 자기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병파의 산지이기도 하니까 뭐 기시다 같은 생각인데요. 이 G7 여기에 더 한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더 많이 좀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러나 기시다가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주최국이 되잖아요. 그 경험은 한국을 어떻게 부르지? 내년에 상판해서. 저번에는 영국에서 했기 때문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한국에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네. 바이든도 그랬고요. 다음은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봐야 되겠죠. 교수님 대충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일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까? 이것은요. 이번에도 먼저 미일정상회담은 비밀회담으로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한일관계 개선을 바이든이 많이 촉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만 해도요. 바이든 정권이 된 이후에 한일관계 개선을 바이든이 계속 촉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도 그렇고 한국 쪽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바이든이 간력하게 일본 쪽에 촉구한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갔던 일본 계좌의 신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잘못이었다. 그래서 그런 기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수출 규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미국에서도 가져가야 되는데 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두 번째 최대의 반도체 생산 극이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나라에서. 그 반도체 생산을 일본에 막겠다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유면무실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다시 그래도 트럼프 정권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게 되면 곧 미국을 규제하게 되버리네요. 그렇죠. 미국은 그거 절대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본 안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는 현재 어렵잖아요. 안 되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프라이청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군요. 일본의 3년 전에 그러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사실상의 견제포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내용이었고 지금 그래서 바이든은 오히려 한국을 쟁여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베 전 총리가 좀 뻘쭘하겠습니다. 네. 뭐 아베는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국제의 정세를 보면 마구 이게 좀 여동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안정돼 있던 질서가 자꾸 뭔가 깨지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좀 잘 균형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회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평화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화가 캐지면 모든 게 캐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온에 반지하는 존치력이 있어야 한다. 외교력이 있어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